휴일인 오늘도 소나기 걱정 없이 맘 놓고 활동하셔도 좋습니다. 다만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는데요. 서울 29도, 대구 32도 등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. 대전 29도, 대구 32도, 부산 27도, 광주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, 2도가량 높겠습니다.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파란 하늘과 함께할 수 있겠고 햇볕이 강해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. 외초로 해도 자외선 차단제를 2, 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등 피부를 잘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.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단계여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이번 주에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하지만 장맛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. 화요일에는 제주도, 또 금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이고요. 내륙지방의 본격적인 장마는 예년보다 다소 늦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